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. 9년만에 태국에서 팬미팅을 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떨리네요. 태국은 뭐 일하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자주 갔던 곳인데요. 이번에 또 팬미팅을 하게 된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.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팬들 직접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.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BBC 홀 센트럴 프라자 라트프라 라우 5층에서 2017 이동욱 아시아 투어 인 방콕 포 마이 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까나 거큰카 고맙습니다.